한국국제형대한교육연합이 제1회 학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포럼에서는 숭실대학교 숭실패화통일연구원 함승수 박사가 현 한국기독교학교 교육 상황과 정부 교육정책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. 함승수 박사는 대한학교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기독대한학교를 향한 관심과 위기의식이 이 땅의 기독대한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, 원전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한국국제형대한교육연합 이명화 이사장을 비롯해 감사인 한장순 메대여 한국대표, 벨헤이븐 대학교 안세진 부총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.